반갑습니다. 나는 덕수짱씨 24세손 장돈수입니다. 저희 시조님은 아라비에서 오셔가지고 중국 쿠빌라이 황제 때 쿠빌라이 황제와 우리 고려 왕과의 결혼식 때문에 쿠빌라이 딸을 모시고 한국에 오셨습니다. 우리 시조님은 아라비인으로서 우리 한국에서 덕수짱씨라는 성을 충렬안으로부터 하사받고 44세 돌아가시기 전까지 첨입참입 종이품의 표수를 하시고 지금 현재 우리 자손들이 이렇게 한국에 한 15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덕수짱씨는 아랍인의 후예로서 많은 자부심도 갖고 우리가 아랍인의 후예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